다음 중 집단상담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집단상담의 특징이죠. 1번 집단상담은 상담사들이 제한된 시간 내에 적은 비용으로 보다 많은 내담자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집단상담은 상담자가 1명 내지 2명 정도가 있고 그리고 참여하는 내담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그런 경우를 집단상담이라 하고 집단상담의 가장 큰 장점이자 이점은 경제성이고 효율성이 있다라는 거죠. 짧은 시간에 많은 내담자를 상담에 임하도록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집단상담의 특징 중에 장점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2번 효과적인 집단에는 언제나 직접적인 대인적 교류가 있고 이것이 개인적 탐색을 도와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집단상담이 효과적이려면 그 안에서 집단원들 간에 대인적인 교류,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또 그 안에서 역동적인 그런 활동들이 일어남으로써 그것이 결국은 개인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고 자기를 객관화 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의 어떤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학습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치료나 또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집단상담의 특징이죠. 그래서 2번은 집단상담에 대한 특징으로 적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 3번 집단은 시간을 낭비하는 집단과정의 문제에 집착하게 되어 내담자의 개인적인 문제를 등한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 개개인의 특별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기에는 다른 집단원들이 그것을 동의해줘야 되고 다 기다려줘야 되고 참아줘야 되고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특별한 문제들을 깊숙이 다루기에는 집단상담이 좀 비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 배분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개인의 그런 특별한 욕구들은 등한시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집단상담의 특징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경우에는 집단상담의 특징 중에 단점 어떻게 보면 단점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4번 집단에서는 구성원 각자의 사적인 경험을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비밀 유지가 쉽다라고 했는데 집단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개인의 사적인 경험들에 대한 것들을 털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털어놓는데 우선 참여자가 많다 보니 그 어떤 참여자들 가운데서는 그런 비밀들 사적 비밀들에 대한 것들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일부 참여자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좀 쉽게 생각하고 또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경우의 수들이 너무 많아지고 사람이 일단 인원이 많아지니까 비밀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것이 얘기가 돼도 상관이 없는 그런 개인의 사적 비밀이라면 또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좀 깊숙한 내용이 다루어졌다라고 할 경우에는 비밀 유지가 어렵다는 것이 굉장히 집단상담에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비밀 유지가 쉽다라고 한 부분이 지금 잘못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비밀을 유지해야만 하는 정도의 그런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 그 개인의 사적 비밀이 그렇다라면 집단상담보다는 개인상담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한 상담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다음 중 상담자의 태도로 바람직한 것은인데요. 내담자와 거래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한다. 거래적 관계를 하는 것은 아니죠. 촉진적 관계를 형성한다가 올바른 표현이 되겠고요. 내담자의 이야기는 선택적으로 경청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것은 경청하고 어떤 것은 경청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내담자가 하는 말은 모두 다 경청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또 상담자도 필요하다면 자신의 것을 적절하게 공개하는 개방적인 자세를 갖는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상담자의 자기개방 또는 상담자의 자기노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들을 내담자와 공유함으로써 내담자를 도와서 내담자도 자기를 좀 더 개방하고 자기 감정과 태도, 경험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꺼내놓을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기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3번이 적합한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4번 내담자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능한 많은 질문을 한다라고 했는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많은 질문을 한다라는 표현이 좀 잘못됐죠. 질문을 너무 많이 할 경우에는 내담자가 마치 추궁받는 또는 취조받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내담자가 오히려 자기를 방어하게 되고 이 상담에서 상담자와의 거리를 더 두고 싶어하는 그런 방향으로 상담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적절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고요.